1009번이요. 두 점을 만족시킨 점은 P의 자체방정식일거에요. 자체방정식이라고 이렇게 문제를 내면요. X, Y의 관계식이라고 생각하는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모르는 점이 뭐야? P점을 모르는 거잖아요. P점과 A점의 거리, P점과 B점의 거리의 제곱은 3이다. 이런 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거리에 대한 식을 우리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P에 있는. P가 X, Y라고 해. 그러면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의 루트인데 우리는 어차피 P의 제곱을 구하니까 루트를 안 씌워야 되겠어요. P, B의 제곱은 같은 방식으로 X-3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을 쓸 수 있겠다. 그치? 그럼 이 식에서 이 식을 빼면 3이 나온다잖아. 그럼 식을 빼보자. 이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돼? X-2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라고요. 얘 X면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나온다. 빼기.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 이렇게 나오죠? 그럼 X제곱 이렇게 없어지고 마이너스 플러스 되니까 플러스 8X야. 플러스 8X야. 6X 이렇게 나오죠? 마이너스 9 대 1이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온다. 얘는 이렇게 지워지고 플러스 4Y죠? 2Y 이렇게 나오고요.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온다. 3. 그러면 식을 쓰면 6X 플러스 2Y 1로 넘어와. 그러면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4은 0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3X 플러스 Y 마이너스 7은 0 이렇게 나오네. 2X야? 답이? 이렇게 알고. 어? 어, 아니 뭐. 네가 말할 수도 있지. 아무튼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 1XTC. 2XTC.